안들어간거야 키키키키 안녕하세요 됐스 어서오세요 제갈장비? 좋아 제갈장비 재장조 한번 가자 유루님 유루님 내 먹여줄게 장팔수 한번 먹여줄게 내가 오늘 우리 한번 해보자 한번 유루 장비 캐리 한번 노려보자 자 님한테 무기 먹여줄테니까 님이 캐리해야돼 꺼 꺼 빨리 꺼 꺼 꺼하라고 아니 꺼 아 늦었잖아 아 늦었나? 아 늦었잖아 에잇 이런 폭탄 안준단 말이야 등신아 아 일단 가고 나서 말을 하지 씨 님 폭탄 3개 안에 못 맞추잖아요 젖됐네 님 폭탄 3개 안에 못 맞추잖아 그거 개 똥손이잖아요 하오던 포기하겠네 아 이거 못해요 못해 아 아니 빨리 가자니까 이거 씨X 채팅 치고 있네 각오라서 쳐야지 그거를 이거 못해 폭탄 3개 안에 어떻게 맞춰 유루이루 님이 맞춘다 아니 못 맞춰 니 못 맞춰 절대 못 맞춰요 니 못 맞추면 이제 고추 걸고 맹세할지 니 못 맞춰요 큰일났네 하오연 하오돈 같이 나오겠네 지말 같이 나와도 전에 맞췄었는데 왕포즈 에잇 나 유루장비 못 믿는다 나 유루장비 못 믿는다 나 유루장비 못 믿는다 나 나 여러분은 지금 포장과 유루이루 님의 조별 관계를 보고 계신다 나 이런 씨X 내가 황충할걸 그냥 나 이래서 유루장비 못 믿을 것 같아서 황충할라 했는데 유루장비를 믿으면 안 돼 믿을 수 없는게 유루장비라고 할 수 있지 이런 씨X 유루장비는 믿으면 안 됩니다 믿으면 실망해 내가 황충을 했으면 괜찮은데 아... 제갈량이 단점이 불부채가 없으면 쓸모가 없어 내가 근데 장비는 방천 줘야 아니 그 장팔사물을 줘야 돼 방천 포기하고 장팔사물 주는게 맞는게 장팔사물 있고 없고 차이가 커가지고 장팔사물 있어요 기본 평타만 쳐도 걸레 만들 수 있거든요 체리핀장 사우모드 아야야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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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해야해 내가야 돼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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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씨발 잠깐만 되겠는데? 어 되나? 내 꼬추 잘렸네 아 씨발 꼬추 없네 ㅈ 됐네 사실 내 꼬추는 원래부터 없었어 내 꼬추 원래부터 없었다 구드려 패 패 패 패 패 패 패 패 곧 휴가철 아닌가요? 한다니까 사람 못 믿네 요가 아닙니다 으부 야 유로님은 어떻게 믿어요? 등없어요 호환 기다려라 영상 오늘 영상 삭제할 거야 오늘 영상 삭제하면 그만이야 증거 없어 영상 업로드 기다리세요 여러분 삭제할 거야 포장 매운거 잘먹지 매운거? 잘먹기는 한데 별로 좋아하진 않아 장도 별로 안좋아가지고 요새 장이 별로 안좋아 수요일날 불독발을 보낼까 했는데 그 난 당분간 매운거 안먹기로 했어요 설마 유루이루님 녹화하시는건 아니겠죠? 아 아닙니다 호블리님 방송이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럼 꺼지세요 저분 보내주세요 님들 방송 재미없대요 다른 곳에 보내야지 재미없으면 꺼져요 오지말고요 저도 님들 같은 사람 재미없어서 필요없어요 재미없으면 안오면 되지 왜 와가지고 지랄이야 정신병 있어요? 미친새끼 미친새끼 아니야 재미없으면 딴방 가면 되지 호러새끼가 와가지고 개소리하고 있어 정신병 자새끼 재미없으면 나가 왜 있어 여기에 내가 여기 있으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꺼져 지랄새끼야 너같은 새끼 한 트럭으로 와도 싫어요 꺼지세요 알았죠? 아니 재미없을 순 있어 그럼 그냥 조용히 나가면 되지 왜 굳이 재미없어야 미지랄하고 있어 그럼 나도 똑같이 얘기해드릴게요 저도 피터님 필요없어요 나가주세요 꺼지세요 꺼지세요 개같은 새끼 한 트럭으로 좀 더 필요없어요 음 들어가요 저는 신사적인 사람한테는 신사적으로 대하지만 싸가지 없는 새끼한테는 싸가지 없이 대합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굉장히 예의 바르고 신사적인 사람한테는 누구보다 제가 깎듯이 대하는데 저런 호러새끼한테는 제가 깎듯이 대하지 않나요 아니 막말로 깎듯이 대해봤죠 아니 아니 솔직히 재미없을 순 있어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거야 근데 그거를 왜 굳이 입 밖으로 꺼내고 있어 재미없으면 안 온대잖아 그게 나는 어이가 없다는거야 그게 그게 너무 황당하다는거지 요즘 포장하고 던파를 못했네요 프레이보다 어려운 핸드워 그립시다 던파 접었어요 황정님 접었어 접었어 접고 이제 집중하려고 미안해요 망령님 랜덤다이스 랜덤다이스요? 부세염 내꺼 유로님 에이야 에이 비가면 안 돼 에이가야 돼 어 노노노노노노 B B 야 A A A 불부채 버려요 버려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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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무기 먹는 게 편해요 차라리 가자 아니 불부채 안먹어 안먹어 안먹을걸 오직 아 사라지 아 그래서 아 나이스, 먹고 어, 가드 잘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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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근데 이거 선택지, 의견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그거요? 그 상위꺼, 위에꺼, 위에꺼 기준으로 결정을 해요 그, 예를들어 하나하나하나 걸리잖아요, A, B, C, 그럼 A로 가요 먹고, 나이스 아, 그렇군요 저 지랄하면 그냥 내가 잡아주는 거 편했잖아 경험치는 내가 몰아먹는 게 맞고 오우, 야, 내려오세요,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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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다, 그렇지 경험치 내 좋아, 씨발디비먹으면 어떡해요 개 뚜드려 맞네 1번 잘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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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꼭 레벨 4 레벨 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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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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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님미 잡아줘 님미 잡아줘 꼭꼭꼭꼭 죽여 죽여 그냥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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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경험치 대가모 굿굿굿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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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유루유루님 이때까지 했던 판 중에 제일 베스트다 베스트 내가 서포트 역할을 잘 해준건지 아니면 둘 다네 둘다 다 유루있는군 잘했어요 이솝 불구체 고하라니까 링 없으시기 어그로를 잘 끌어야 돼요 사마이 근데 닌 어그로 꼴줄 줄 모르잖아 그냥 닌 무기 먹이고 내가 편안하게 가는게 맞아 원래 잘했다 근데 나랑 할때 왜 지랄하냐 유루 유루 나랑 할때 일부러 그러는거야 발커녕 에? 나랑 할때 일부러 그렇게 하는거야? 시랄!! 어이가없네 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잡아줘! 이거 잡아줘 저를 좋아하신다고요? 왜요? 남자 좋아하세요? 취향 이상하신대? 잘못된 취향을 가지고 계시네요 빨빨빨빨빨 어휴 이거 졸라 아프다 아 이거 어디로 할까? 아휴 이가자 내 체력이 없어가지고 우리 둘 다 체력 먹을 수 있는 구간 가는게 맞아요 나 잠뻑 좀 살짝살짝만 몰아줘요 티 안나게 나 레벨 15렙 찍어야 되거든 찍어야 팔진도를 돌릴 수 있어서 이거 아슬아슬하게 15렙 찍찍십니다 아슬아슬하게 아슬아슬어 무조건 무조건 여기 여기 먹고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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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먹어 먹어 15렘 못 찍겠다 잘하면 찍으면 좀 편하긴 한데 못 찍어도 상반은 없어요 내가 그냥 딱지 붙여줄 테니까 감령 존나 태.. 그냥 이미 패세요 그냥 죽여버려 이미 그냥 딱지 붙여주면 그냥 존나 평타 때려 그냥 아 아깝네 못 찍었네 기사님 어서오세요 이거 내가 딱지 붙일 테니까 이미 그냥 존나 패 그냥 아 시발 나이스 아 안 붙었어 시발 붙었다 패 패 패 패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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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발 안 붙었네 나이스 아 아 불붙이 없는 제갈량은 좀 힘이 빠져가지고 내가 체력 먹는게 맞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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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령님이미로 오케이 오케이 잘 먹었어 잘 먹었어 서왕을 내가 먹어야 되거든 서왕을 제가 먹을게요 유루님 여포 잡는 방법은 모르죠 그럼 여포는 만나러 가지 말까? 여포는 잡을 줄 모르지 여포는 잡을 줄 모르지 잡을 줄 모르면은 여포는 안 만나는게 맞아 지금 내가 잡을 수가 없는 상황 불붙이 없으면 제갈량 평타로 여포를 못잡아가지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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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여포를 만나지 말자 맥스 조합 좋은데 저거 아 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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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가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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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존나 패, 이미 패야돼, 이미 패야돼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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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 나이스 어 그거 내줘야지, 그거 내줘야지 어허 그거 내줘어야지 이미 들고있어도 쓸모없는데 못될 뻔했다 어우, 빡시다 빡세 어우, 빡세 불부채 있고 없고 차이가 이렇게 크구만 어우, 제갈래기 얼음부채만 먹으면 좀 수월한데 불 부여야겠네 얼음부채 들고 가야돼 원래 안 들고 가는데 필요없어가지고 이거는 들고 가야된다고 어하 음 아 아 왕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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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어먹어 wee 그냥 ㅈㄴ 패요 지금 손만 좀 타면 핵버전 해도 되겠구만 유루님? 어! 왜 먹었어 아 아니 그거 내줘야 될 거 아니야 새꺄 쓰레기 새꺄 개새끼 아니 씨발 그걸 니가 다 처먹으면 어떡해 아! 아 이 호로새끼네 아 유루랭이 씨발새끼 아 저거 일부러 처먹었어 이새끼 어 안걸리겠네 씨발 초콜릿을 지가 다 처먹네 미친놈인가 지금 봐도 안 익숙하신 거 같은 상태로구 그냥 ㅈㄴ 패 나이스 아 아 유루이루 초콜릿 씨발 그걸 다 처먹네 정신병 오겠네 진짜 그걸 니가 먹으면 어떡해 씨발 아니 그거 두개 다 내줬어야지 아니 인삼 필요없다고 초콜릿 초콜릿 새꺄 이거 필요없어 필요없다고 필요없어 이 새꺄 필요없어 인삼말고 초콜릿 달라고 새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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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연 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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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시대 중국에 초콜릿이 있었다니 세상에 쥐발 졸라 아프네 아냐냐냐냐냐냐냐냐냐냐냐 아 님비 잡아! 그렇지 나이스 이거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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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 주태 한복시키면 제가 쓸게요 주태 난 코짱 앞에서 사기 먹을 때가 제일 미친놈이네 그걸 날 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 책사 캐릭터가 먹는 거는 그거는 그 약속된 플레이인데 내가 황충했으면 모를까 마음에 병이 오겠네 주태 먹으면 한번 해볼만 한데 주태 먹으면 생각보다 여포 해볼만 한데 주태를 먹을 수만 있으면 괜찮거든 주태를 못 먹으면 여포를 가지 맙시다 주태 먹으면 한번 가보자 주태를 맞고 주태를 못 먹으니 주태를 못 먹으며 주태를 못 먹은가 주태를 못 먹으니 주태를 못 먹으려면 주태를 못 먹으려면 저 הוא 모든 것에 주태를 못 먹으려고요 체ические 인물이 주태를 못 먹으려고요 한국전기 개선판입니다. 아니 한국전기 2 2 2에요 2 2 2 오우 ㅅㅂ 내가 먹을까? 아니다 잎먹어 잘해 잎먹어 잎먹어 이미 잡아야 돼 이미 잡아야 돼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아하 항복 못시켰네 늦어가지고 아 아깝다 항복 안된거 아깝네 어쩔수 없다 여포 가지마합시다 슈퇴 없으면 내가 잡아줄 자신이 없다 슈퇴 있으면은 내가 어떻게 해주겠는데 슈퇴가 없어가지고 갑시다 여포 잡지맙시다 그냥 안잡아도 돼 장비 장파에서 한 번만 있으면 뭐 장비 크릭터는 테리 필살 때 허허허 맞아요 맞아요 그거 맞아요 맞습니다 천재네님 추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걸렸나? 안 걸렸네 나이스 오케이 좋아 잘 시발 저거 먹어 저거 먹어 저거 먹어 저거 먹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3마리 꾹. 나이스 샷. 나이스 나이스. 레벨 3 굿. 난사해도 돼요 그냥. 나이스.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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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먹고 한 번 더. 오케이 굿. 내려와 이 시발 새끼야.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베리 굿. 이다 못낸거. 갑시다. 어차피 닌 못 먹어요. 첵타 갑옷이라서. 우좌. 우좌. 우좌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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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좌좌좌. 우좌우좌좌. 우좌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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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좌. 우좌좌. 우좌. 우좌. 우좌좌좌. 망했네. ㅅㅂ 됐어 갑시다 무기 없어도 돼 ㅅㅂ 우자우자자 아니었냐? 병신놨네 게임 진짜 몇겹네요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는 게임 우자우자자 맞을텐데? 왕보드 어이쿠야 한대 시원하게 두드려 맞아주시네 시뻘 클라이브 시뻘 클라이브 서왕도 쓸만하네 서왕도 쓸만하네 내가 서왕 활용능력도가 올라간건가? 서왕이 죽은거야? 둘 다인가? 아냐아냐 그거 쓰지마 쓰지마 그거 하지마 그런짓 하지마 미친놈아 하지말라고 하지마 또라이새끼야 하지말라고 그거 하지마 하지마 이 미친놈아 하지말라고 하지마 이새끼야 하지마 그거 빼 빼라고 빨리 아니 미친놈이네 하지말라니까 시발 이 새끼야 지발라고 ㅋㅋㅋㅋㅋㅋ 아우 깜짝 놀랬네 시발 하지말라니까 두라이래 두라이 아 이미 레벨 3, 레벨 3 준비해줘 레벨 3 준비해달라고 새끼야 레벨 3 풀어 풀라고 미친놈아 풀라고 아 또라이야 풀라고 레벨 3 시발놈아 아니 레벨 3 새끼야 레벨 3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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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 그렇지 차량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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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라고 이 시발 갑시다 갑시다 고 고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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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 시발 거맛의 유류 장비 본다 고별 과제가 잘 되고 있나봅니다 어우 토하겠다 아니 한 번씩 미친 짓 해 하마 안되는 짓을 한다니까 또라입니다 또라이 하지 말라는데 자꾸 그런 짓을 해요 시발 아니 감량 꺼내놓고 천군추 쓰고 있네 미친놈인가 그런거 아니 그거 하지 말라고 병신아 비비비비비 그런거 하지마 정신병자인가 하지마라 천군추 쓰면 죽여버린다 진짜 식겁하겠네 진짜 천군추 쓰지마 얘기했다 하지마 말을좀 쳐 들어 제발 말 들어줘 제발 한 번만 한 번만 말좀 들어줘 아 아 아 근데 진짜 안걸릴 것 같아 지금 방금 전 그거네 진짜 아 인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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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아 아이님 템 보여줘봐 템창 오케오케오케 됐어 가스 가 가 가 가 고 고 고 아니 인삼 자랑하지마 십만이 새끼야 자랑하지 말고 그냥 가 아니 왜 자꾸 인삼 자랑하고 있어 십만이야 자랑하지 말라고 미친놈아 아 마음에 병오겠다 진짜 아니 여기 체력이나 먹어 체력 이거 이거 먹으라고 이거 그래 꼭 꼭 꼭 야 얼른 주무세요 굿나잇 일 끝나고 영혼이 물러서 유즈맵이나 해야겠다 아 진짜 십발 아 뷰신 그런지 다시 말라니까 그냥 가 그냥 와 내 인삼 두개 줄게 어차피 인삼 나 못 먹어 나 등 들고 가야 돼가지고 인삼 줄게 두개 두개 가져가면 되지 그냥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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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가지마 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 그래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나이크 굉장히 좋아 이 게임 하면서 처음으로 말 잘 듣고 있어 아까 감령 청구출때 진짜 정신병올뻔했는데 그런거 하지마라 진짜 청구추 쓰지마라 아 또 인삼 자랑하고 있다 미친놈아 십만이짓 하지말라고 하지마 십만이 십만이 하지마 자랑하지마 미친놈아 자랑하지마 미친놈아 왕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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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지랄한다 진짜 아 미친놈인가 아 지랄하지마 들어와 싸이코새끼야 수만이 키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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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아 미친놈 그걸 니가 먹으면 어떡해 십발 아니 십발 니가 먹어가지고 내가 체력을 못 채우잖아 인삼 먹어 인삼 먹어 아 또라잉 또라잉 뭐하는건지 지랄하지 말고 빨리 와요 아 그냥 와 미친놈아 오라고 아 자랑하지마 자랑하지말라고 자랑하지말라고 산삼 자랑하고 미치겠네 고려인삼이야 자랑하게 geeiyo 키키키키키이 이게 그 유명한 신마니 메타이군요 이거 육입llä cyclical кр MY elected 아들 bye Cec ba saint 이만이와 포갈리아 아 진짜 굴라 힘드네 진짜 아니 씨발 체력 개새끼 씨발 아 내 체력 씨발 오늘도 조별과제는 평화롭습니다 아니 지가 다 처먹었어 체력을 이 돼지새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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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랑하지마 또 지 지랄한다 진짜 아 지랄하지마 이리와 지랄하지마 아 지랄하지마 지랄하지마 지랄 그만해 뭐하는거야 아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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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자랑해 그만 자랑하라고 그만 자랑해 아니 마음에 병 올 것 같다 제발 그만 자랑해라 сол원 건들 있지마 건들지마 보스 건들지마 내가 팰거야 건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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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드리지마 제발 건드리지마 제발 병 밀어줘 병 밀어줘 병 밀어달라고 병 병 밀어 새끼야 뭐하는데? 뭐하는데? 위로 올라와 위로 위로 올라오라고 위로 위로 돌아버리겠다 정신병 오겠다 내가 씨발 마음에 병 오겠다 병 오겠다 잡아 잡아 후드려 패 패 아이 씨발 그냥 아우 진짜 그치 피 이즈 나이트 오브 벨로 이즈스 아피 고소 뭐하는거야 진짜 그만 쳐맞아 제발 그만 맞아 미친놈 일부러 맞고있네 변태냐 왕보드 리어 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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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2개 쳐 먹었다고 좋아하고 있다 딱 보니 유료님이십니다 아우 진짜 유루 장비 아우 격협니다 아 아우 유루 장비 씨발 아 유루 장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유루 장비 하는거 봐 아니 유루 장비 하는거 봐 유루 장비 저거 뭐합니까 저거 진짜 진짜 장비가 저렇게 뭐하는데 저거 진짜 너무하네 유루 장비 씨발 건들지마 건들지마 새끼야 건들지말라고 꺼져 꺼지라고 건들지마 이 미친 새끼야 건들지말라고 건들지마 이 또라이 새끼야 히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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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히역히역히역히역히역히역히역히역 아유 진짜 유루 장비 개새끼 진짜 시바이새끼 비싼 놈이네 아오 미친놈이네 아 진짜 호로새끼네 이거 페이키키키키키키키 너 이제 나랑 넷플라즈 하지마시바네끼라 안걸리겠는데 진짜 아 진짜 호로새끼네 이거 아니 못하는거 진짜 일부러 시발 지랄을 하네 아니 미친년인가 병신내끼네 진짜 일부러 부채 안먹고 장비 무기 줬어 장비 무기 장비랑 제갈량이랑 가면 무기 둘중에 한명은 버려야돼 이게 고생정도입니까 이게 고생정도로 설명이 돼요 이게